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만 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님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조선 땅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이 성기던 신을 버리고 서양 신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상투, 머리카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우리 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조상이 주신 것인데 부모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느냐 이런 의식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물며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서양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특히 조상에 관한 제사를 민속 고유의 풍속으로 여기던 상황에서 절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믿음으로 결단하였고 처음 그리스인이 된 후에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요 오른쪽 길로 가는데 나는 당당하게 왼쪽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닌데 나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데 좋은 게 좋지 뭐 그래 이번만 눈질끈 감고 그냥 뭐 같이 가지 이렇게 타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유교 전쟁이 난 후 적지 않은 사람이 공산당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초상화 잠깐 밟고 우리 성도들을 돌봐야지 내가 죽으면 우리 성도들 어떡하냐고 아주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그냥 공산당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자기 한 목숨을 지켰던 것이죠 일제강정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동방요배를 하였습니다 동방요배는 일본 신도에서 현인신으로 섬기던 일본 천왕이 사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식으로 조선 총독부는 1938년 2월에 이 의식을 한국 교회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서 개최된 제27회 총회에서 총대들이요 이렇게 결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자 참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단순한 애국적 국가 의식이므로 솔선하여 이행하기로 결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아요? 신사 참배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 시작 전에 천왕 사진을 앞에 놓고 동방요배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일본 천왕을 신으로 섬긴 겁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일제시대 신사 참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영락교에서 은퇴한 후에 1992년 6월 18일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템플던상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나는 뭐 했다고요? 신사 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바를 했다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하였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분위기는 신사 참배를 하는 상황이라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공산당이 기관단총을 가지고 이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의 성화를 바닥에 놓고 지금부터 걸어나와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지 않는 사람은 바로 즉결 처형이다 그런다고 칩시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을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사는 일본에서 왕실의 조상이나 고유의 신앙대상인 신 또는 국가의 공로가 큰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입니다 즉 일본의 신도신앙에 따라 일본신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 세워진 건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에도 신사를 만들고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 이후에는 전국에 천 개가 넘는 신사를 세우고 참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에다가 천 개가 넘는 신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동방요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성기는 기독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사참배를 온 교회가 연합하여 반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독교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 성교자들 사이에서도요 의견이 달랐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아는 1885년 4월 5일 저 인천 재물포항에서 아펜젤라 성교사 내외와 함께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던 언도두 성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는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조선 땅의 복음을 장로교를 대표해서 복음을 들고 왔던 성교사가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던 겁니다 마태문 10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장로님들을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마치 자기 무슨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거는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된다면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인 나를 바할세븐이라고 하였으니 너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신약성경에서 바할세븐은 악교의 우두머리 사탄을 잃은 말인데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은 오직 예수의 예수 예수의 예수 예수의 예수님 그분이 뭐예요? 기리고 또 그분이 길리고 그분이 생명이라고요 믿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무소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길리가 드러날 때가 오면 그들의 더러운 속마음이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둔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모건대학교 채풀 가서 우리 후배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신학생이 말이요 신학생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세상에 교회 가서 헌신을 안 하면 그게 신학생입니까? 제가 가서 후배들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서 현장에서 목회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도요 무거운 쇳덩이를 자꾸 들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온갖 사입이 이다니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다원주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적그리소적인 사상과 생각과 행동들이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끼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미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군부대 안에서 동성애 행위가 이제는 버섯이 허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크게 외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UMC가 두 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룹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성경 어디에 동성애가 맞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성이 왜 멀망한지 알아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야 그래서 동성애라는 소돔이가 소돔성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소돔이 그게 동성애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닙니다 아멘 정신나간 목회자들이 말이야 동성애를 옹호하고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믿습니까? 대구시 북구에서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가 존중을 받으려면 폄훼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참 멋진 말이죠 그렇다면 중동에서도 기독교를 인정합니까? 중동에서 기독교인인 것 들어가면 바로 쫓겨납니다 바로 죽임을 당한다고요 이슬람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이 추구하는 것은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코란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응징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슬람인들 보세요 평화의 종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9.11 테러 여러분 IS 여러분 그 모든 분파가 어디요? 이슬람이 이슬람 여러분 테러 조직의 거의 배우가 이슬람입니다 평화의 종교 아닙니다 교수들 가운데 나와서 유튜브에서 이슬람교를 미화하고 말이죠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음흉한 본색에 속지 말라고 우리 대한민국 자매들 가운데 이슬람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일부 다쳐집니다 한국에 왔는데 허물떡하게 생겼어 코똑하고 눈 시커멓고 잘생겼어요 사실은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렇게 오는 친구들 봐봐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해 저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하여간 그렇다고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국 자매들도 의식이 말이죠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아 그래가지고 괜찮아서 총각인 줄 알고 첫껏 결혼해서 파키스탄 가고 저기 중동을 갔더니 웬걸? 형님들이 그냥 떼거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권 뺏기고 거기서 폭행당하고 결국은 인생 쫑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종교의 자유 운운하는 사원공사장과 인접한 경북대학교에서요 학생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지지하는 문화제를 약 두 시간 동안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성경이 아니라는 것은 죽어도 아닌 거예요 죽어도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하면요 저 미국하고 유럽처럼 기독교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타협하는 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고 아멘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아까 신하나 권사님 1독 한다 그랬지? 연말에 꼭 검사받아 나한테 이게 신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1년에 최소한 5독은 해야지 어째 아멘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신나간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참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척하는 문화는요 매력적이에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포스트 모던이즘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신천지를 믿든 하나님의 교회를 믿든 여화증인을 믿든 몰몬교를 믿든 다 산 꼭대기에서 뭐한다? 만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아니지 절대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길일 수 있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또 진리요 또 생명을 영어성경을 보면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다고 그 길밖에 없고 그 진리밖에 없고 그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때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주장하면 시대에 뒤처지는 외계인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타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태범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목숨을 잃고 생활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민들이 세계 곳곳에 산적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컨 바람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고 조명도 그윽하게 비춰주고 찬양도 또 은혜롭게 이렇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코로나19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잖아 문재인 정부가 말이야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권이 시곤방 떨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피하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무가치하게 취급하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을 보면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보급이 없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따라오겠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믿습니까? 신명기 7장 1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극리를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난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은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극리를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진멸하라는 것은 완전히 씨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때문입니다 그 신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나중에는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귀신을 믿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똑부러지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 죽어도 아닌 거예요 이 신앙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타협하는 변질된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봄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 믿으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유경 목사님 책을 여러분들에게 여섯걸음이라는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최상원 목사님 책도 마찬가지 영적인 건 통하네요 똑같은 거예요 이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알래스카에 갔는데 거기 감리교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요 그 옆에 제재소가 있는 건물을 기적적으로 사게 하셔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다 하고 해놨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벤츄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는 한인들이 몇 명 살지도 않아요 가봤더니 뭐 45명인가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벤츄라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째 아멘이 없어 한인이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역했더니 벤츄라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국에 있습니까? 우리는 둘러와도 다 한국 사람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경이 기가 막힌 지역이라니까 익산이 붙어있지 부여가 붙어있지 논산이 붙어있지 연무가 붙어있지 센터에 강경이 있단 말이야 구름대 같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강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겠다고 불의와 타협하면 우리 영혼은 지옥가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물권의 복과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사하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자꾸 심어주란 말이야 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어 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기 바래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참새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붐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은혜가 있는 척 하다가 세상 밖에 나가서는 입싹 닦고 예수 안 믿는 척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장보가 되어서 여러분 주교원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의 인과 기도도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현충과 축복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타협하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동방요배하고 신사참배했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믿으며 생명의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원하옵나이다 아멘